대전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서울 가락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블라인드 경매가 도입됩니다. 대전시는 오는 7월부터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경매를 할 때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최고 가격으로만 낙찰자를 정한 뒤 낙찰자와 가격을 공개하는 매매 방식을 도입합니다. 이는 낙찰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특정 응찰자에게 낙찰하는 부정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